직접 요행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장소에 대한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 장소에 대한 포스팅은 엠바보 없으니까 저희 오른쪽에 옵티머스 시크라고 해서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 출시될 제품입니다. 이 제품 역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디자인이 강점이고 화이트, 블랙, 레드컬러를 색점으로 다음 주 출시될 제품인데 디자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고 가시면 저희에게 감사할 것 같고요.